Practice. 가능, 희망, 필요, 부정문 만들기 1. 나는 사진을 찍고 싶지 않다. 我不想拍照片 2. 너는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. 你不必读书 3. 그는 버스를 타려 하지 않는다. 他不想坐巴士 4. 사진을 찍을 수 없다. 不能拍照片 5. 나는 버스를 탈 수 없다. 我不能坐巴士 6. 그는 책을 안 읽고 싶어 한다. 他不想读书 7. 그는 책을 읽을 줄 모른다. 他不会读书 8. 버스는 타면 안 된다. 不能坐巴士 9.scary 10. popularity 24. 25. 22. 23. 24.